우리 잠깐만 계셔봐 우리 맨날 트로트 전자음악 거시기 음악에 맞춰서 춤추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춤추니까 좋지요? 이분도 그냥 보내면 안 돼 흐니오빠 저기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우리 어머니 몸 좀 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번으로 네 앞에 계신 형님들 20대 때 좋아할 만한 CCR 노래 너무 걱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?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8회 마포너로 세운 저축제는요 YKK브라더스와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현이었고요 여러분 주의자 주세요 가자 우리 사랑의 생활이었어요 일어나 감사합니다 eigenlij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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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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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fly in Louisiana, just the bottom of the face I can't even know, gotta believe in the whole wor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빠 앵콜에도 나 춤추다가 다리 휩불렸어. 여러분 행복하셨죠? 감사합니다. 온주록 늦은 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18일까지 진행되는 여푸나루 세우저축제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정현이었습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행복하세요. 안녕히 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